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노란색 테헤란이 연보성 선수입니다. 연보성 선수의 진영 7시고요. 철구 선수는 11시 빨간색 저그예요. 정말 재밌는 매치. 자 소닉TV가 매번 이런 리그를 중계함에 있어서 사실 확률상 말도 안 되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에서 진짜 경기를 철구 선수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마세스타 1을 보는 거죠. 연보성 선수는 8배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8배력을 시도하고 있고 철구 선수는 이번에도 12도로 앞마당인가요? 철구. 자 철구 선수. 정말 아 시위도로 앞마당이에요. 시위도로 앞마당이고 이거 오브로드 위치도 안 좋기 때문에 드론 정찰. 네 철구 선수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자 이거는 전진 8배력 연보성. SV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경기 재밌게 보고 있으면 추첨 음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너 채팅 그 2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SV완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봤습니다. 드론 위에 SV 올라오는 거 봤고. 자 드론 내려가는데 알고 막는 거와 모르고 막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철구. 자 철구 선수 내려옵니다. 마린 봤어요. 봤습니다. 마린 봤어요 지금. 드론 빼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스프링풀 올라가고 있는 자 철구 선수입니다. 철구 선수. 자 SV 올라가고 있는 연보성. 여기서 경기 분위기 2세트 2까지 훈훈하게 끌고 왔는데 철구 선수 입장에서 이 경기 그냥 험하게 지면 험하거든요. 자 드론을 나와요 지금. 자 드론을 나와서 지금 컨트롤해주고 있는 철구 선수. 마린 빼고 있는데 드론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철구. 드론 6킥까지 내려와서 마린들이 아예 벙커도 못 찍게끔 시간을 끌면서 스프링풀 완성은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철구. 드론 컨트롤. 철구. 아 마린 2개 다잡아주고 있는 철구 선수에요. RS22기까지 잡고요. 아 철구. 재미없네요. 라고 연보성 선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연보성에게 뭐하시죠? 라고 채팅도 막 할만하죠. 이러면은. 이야 아프리카 역사상 박준호를 제외한 연보성 선수와의 경기에서 지금 이렇게 저그가 철구 선수가 오늘 제가 할 것도 말했지만 소닉TV에서 소닉스타일 1회 우승의 경험이 있고 뭔가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 솔직히 말하면 연보성이 무너하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자 철구 내려오는데 이거는 자 마린들 내려오면 연보성 침착해야 돼요 지금 자 연보성 선수 흔들리면 안됩니다 연보성은 멘탈이 흔들리면 경기 아 마린들 철구 마린들 다 잡아야 되고요 이야 철구 선수가 연보성을 상대로 와 말도 안됩니다 이야 예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야 2년 반전에 소닉스타리그 1회차 때 철구 선수의 이런 플레이는 당연했던 거고 지금 이 플레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철구 선수의 노력이 보이는 이야 이거 말인 줄여지기만 해도 손에는 연보성이 보는 거거든요 자 철구 선수가 드론 피해도 얼마 안보고 그러면서 지금 가스까지 레어텍 올라가고 있는 철구 선수에요 지금 네 아 이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철구 선수의 이 상대가 테란의 연보성만 아니었으면 이건 100% 진짜 저그가 좋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상대가 연보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겠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두 선수 자 마련을 나가고 있구요 지금 마련 5개 나가고 있는데 원성크는 완성이 된 상태에 레어테클로 가고 있는 철구 선수에요 자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철구 팬들이나 연보성 팬들이나 저 또한 네 멘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 스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덩크 하나 지어놓은 예 자 연보성 선수거든요 쓰레기 처리에 철구 선수가 방금전 8배럭을 막으면서 예 재미없다고 도발했거든요 연보성에게 하지만 연보성 선수가 재미있게 해줄겁니다 SCV 향기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저걸링 2개 자 SCV 살렸어요 말했는데 올라오다가 그냥 빠지고 있는 자 연보성 선수에요 연보성 선수도 무리 안하죠 지금 네 자 방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퇴 나갑니다 제 방에서 예 연보성 선수든 철구 선수든 방풀한다라는 말하면 무조건 강퇴시키겠습니다 자 마당 쪽에 예 지금 이제 SCV 붙이는 연보성 선수인데 철구 선수의 이 철탈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자 만약에 이델 스코어로 철구 선수가 앞서나간 상황이 나온다면 오늘 진짜 4강은 철구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3, 14, 14, 14, 15, 16회차 랭킹전 연속 3회 우승에 연보성을 철구가 떨구는 거예요 철구 선수가 예 물론 연보성 선수는 강한 선수입니다 자 바른데 올라오죠 지금 스폰 없어서 신발팜으로 한 거요 라고 얘기하는데 스폰 신발팜 잡았으니까 신발팜으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스트리베라까지 올라오고 있고 엠베 업그레이드 돌아오고 있는 연보성 벙커에 저걸링 박는 거는 지금 인구수를 줄이고 뮤탈을 한 마리 더 찍기 위해 지금 저걸링을 던졌습니다 철구 선수 자 계산 딱딱하고 있는데요 철구 계산 인구수 계산까지 예 지금 딱딱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뮤탈 나오고 있는 철구 철구 선수의 뮤타리스 컨트롤이 자 과연 이 철구 선수의 뮤탈이 어떻게 악박이 들어갈 수 있을지 철탈의 악박 들어갑니다 이제 뮤탈 자 철탈의 악박이 연보성을 마무리한다면 분위기는 철구업 되는 거죠 자 뮤타리스 컨트롤 모으고 있어요 철구 철구 선수 우선 벙커부터 깨고 갈 생각인데요 지금 자 벙커 안에 마린드를 스티빼스면서 들어가는 연보성의 센스도 좋습니다 연보성 선수 자 뮤탈리스크 내려가죠 다시 내려갑니다 지금 히드라스크 댄까지 있는 상황에 오브로드는 있죠 네 뮤탈리스크 자 스캔 뿌려지죠 지금 이곳저곳 스캔 뿌려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연보성 자 지금 철구선 내려와요 뮤탈리스크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터렛을 깨고 있는 철구 선수인데 연보성도 신중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구선 빈틈을 찾아서 잡아내야 돼요 지금 하늘 쪽에 마린 한기가 이거는 뻔하다 멀티 대기하고 있던 마린이 드론 오자마자 드론을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철구선 올라오죠 지금 자 철구는 이러면서 히드라스크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철구예요 연보성은 침착하게 방어해내면서 초반에 자신이 물론 불리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연보성도 천천히 천천히 모으고 있습니다 연보성도 연보성 SCV 한기씩 그리고 있는 철구 자 두기 잡고요 자 철구 자 세기 잡고요 자 이러면서 네기까지 잡으려는데 네기는 실패하지만 마린 숫자를 줄여주고 있는 철구선수입니다 자 다섯기 여섯기까지 잡고요 자 철구선수 신중하게 미탈로 이득 볼 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득 볼 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일곱기 잡으려는데 철구선수 약간 미스가 나는데요 지금 철구선수가 지금 약간씩 미탈의 미스가 나요 연보성이 한 번 올라옵니다 럴커들이 근데 지금 럴커들이 준비가 자 되고 있어요 됐고요 럴커들 스탑 럴커가 한 번 예 철구선수 나와줄 수 있을지요 스탑 럴커 철구 정신없지만 스탑 럴커 오브로드 한기 잡고 시작하려는 연보성인데요 자 잡고요 예 스캡브랜드에서 럴커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연보성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스탑이었는데요 뮤탈리스크들 아 연보성 잘해요 연보성 역시 연보성 이야 이거는 초반 8배렁 막히고 마린들까지 털리고 분위기 진짜 최악의 상태에서 했지만 연보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연보성 철구선수는 이러면서 한시벌트 이제 먹었습니다 자 철구 럴커들 또 한 번 이쪽 스탑 준비하고 있는 철구선수예요 자 이거는 방풀이 아니라 연보성 선수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감이죠 저 정도는 연보성 충분히 알 수 있는 럴커의 위치였어요 물론 스캔이 정확하게 뿌려진 건 아닌데 시야상 옆에 있는 럴커까지 보였던 거죠 네 자 여러분들 털렛들을 깨고 있는 연보성 선수 하나씩 하나씩 깨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럴커들이 나온 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연보성도 스캔을 믿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베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게 연보성이 지금 감을 믿기에는 럴커들이 많습니다 연보성 선수 자 럴커들 돌리고 있는 철구 선수인데요 자 지금 뮤탈리스크 저관린들 돌고 있는데요 지금 병력들 도는데 마린들이 015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고 자 SV까지 끊어주고 있는 철구 선수 사베와 마린들 탱크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력 015 럴커들 많아요 철구 선수도 자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테란의 병력도 많기 때문에 철구는 좀 더 모아야 돼요 철구 선수는 좀 더 모아서 싸먹으려면 제대로 싸먹어야 돼요 지금 자 럴커들 저관린들 고의롭된 마린들이에요 럴커들이 가는데 놓고 있는 철구의 럴커들 미스컨트로 럴커들 다섯 마리나 놓치는 철구에요 이런 실수는 연보성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무리하자 뭐 이런 플러스가 되는 연보성 선수의 병력들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 철구 선수가 당황한게 조금 보이는데요 지금 자 연보성 올라오는데 추가병력 올라오는 연보성 하지만 럴커들 저관린들이 자 디펜시브 프리즈만 탱크 자 순식간 저관린들 럴커들을 잡아주고 있는데 연보성이 럴커들을 컨트롤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연보성 야 역시 14 15 16회차 우승자의 포스 야 철구 잘했는데요 이번 경기 충분히 잡아줄 수 있었는데요 철구 선수 아 역시 저그전의 왕 연보성 선수 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룡 방일업 사베까지 올라오는데요 지금 이레이디 뿌리기 시작하구요 지금 자 탱크들은 조금씩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죠 자 철구 저걸린과 럴커 내려오는데 마린의 숫자가 많아요 사베 뿌리고 사베 돌려있는데 사베는 잡히고 스캡 스캡 뿌려지고요 투탱크 자 그래도 럴커로 탱크 한기 끊어줍니다만 럴커 한기 또 잡히구요 철구 일부의 마린은 1시로 가는데 1시 저정도 병력으로는 어림도 없죠 이 병력으로는 연보성 선수 추가되는 병력들 3배력이에요 그만큼 연보성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3배력이라는거는 자 철구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뒷팔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저글링 방일업그레이드까지 되어있고 이 병력을 또 막아주고 있죠 지금 철구 선수 연보성 선수는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전진을 하고 있는데 뒷팔 없을 때 전진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겠죠 연보성 선수는 저글링들 이러면서 마린들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린들이 공력 방일업그레이드까지 지금 자리를 딱 잡고 있지만 자 저글링들이 럴커 돌지만 바로잡히구요 뒷팔러 아직 없는 철구 선수 스캔 뿌리면서 마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벌처까지 나오죠 연보성은 사비안기 또 나오고 벌처들까지 이제 메카닉으로 슬슬 전환까지 준비하는 연보성이에요 뒷팔러가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구요 컨슘 업그레이드도 아직 안된거 같은데 성끈이 하나씩 깨지고 있습니다 뒷팔러 나왔어요 컨슘 업그레이드됐나요 컨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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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슘 업그레이드도 아직 안됐나요 철구 스캔 뿌려지고 마린들이 럴커들만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크섬을 지지가 나옵니다 2대할 스커를 만드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2대1 2대2